안녕하세요, 밍단장입니다.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... 잠깐만! 그래도 연습을 가야 해가지고... 원래 봉대표랑 같이 연습을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있는 편집들이 장난이 아닌지라 편집 작업을 하느라 오늘 연습은 불참을 할 것 같습니다. 원래 연습은 해곱신데 지금 5시가 안 돼서 출발을 했거든요. 오늘 연습실까지 정확히 57분 정도?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시간이죠?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... 10분 차이로 진짜 정체에 걸리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... 그래서 최대한 일찍이 없습니다. 오늘 날씨가 영 안 좋네요.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었나봐요. 다치고 수술을 한 데가 좀 있다 보니까... 날씨가 좀 안 좋거나... 비가 오거나... 하면 컨디션이... 확 떨어지는 일이더라고요. 길고 긴 고비들을 넘어... 남천동입니다. 너희 서장 남천동 살재? 사실 오늘 연습실에 일찍 온 이유는... 며칠 전에 연습실 근처에서... 돈까스 맛집을 알아내가지고... 돈까스 진짜 좋아하는데... 그래서 그 돈까스가 좀 아름거리더라고요. 제가 어제 돈까스를 먹자고 왔는데... 동대표가 편집 때문에... 편집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... 연습시간이 임박해져서... 돈까스를 못 먹고 연습을 했던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꼭 먹자고 했는데... 오늘은 또 편집 때문에 안될 것 같다길래... 그냥 버리고 혼자 먹으러 왔습니다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돼지 같은 놈! ER M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